우리 아빠 고집 좀 꺾고 살아라 그래 우리 아빠 고집 좀 꺾고 살아래요 네 고집이 좀 많습니다 네 고집으로 성공한 거 뭐 있니 그래요 맞습니다 끝이 안 좋다 원래 우리 아빠 사주를 미리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한 튼튼하게 평온하게 가기에는 이랬다 저랬다 기복 없이 평온하게 갈 것 같았으면 30 초반에 내가 직장에 앉았어야 돼요 타고난 머리가 나쁘다고 못합니다 그런데 잔깨가 너무 많고 나에 대한 자만함 이런 것들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누구보다 잘난 것 같고 나에 대한 본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넌이 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참 참아내기가 어렵고 내가 좀 찌질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오히려 스스로 느껴지기에는 뭔지 모르게 찌질하게 느껴져요 자존심이 너무 세시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사장님께서 직업을 기복 없이 내가 직업을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직장에 앉으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항상 여러 번의 내가 직업이 뒤집어지는 수가 나는데 항상 그때마다 흡족히 만족하는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모의 덕이 없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주 안에 돈을 내가 고생할 팔자는 아닌데 돈을 벌어들이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래서라도 더더욱 직장에 있는 게 훨씬 금전적으로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벌어들이는 힘이 약한데 사업을 여러 번 하셨을 때에는 본인 힘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부모한테 받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덕이 없다 소리 안 나온다 또한 가정에 처해 덕이 없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 사주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와이프가 그래도 본인을 많이 맞춰줘요 성격, 성향을 한편으로는 우리 사장님께서 와이프한테 그 저기 뭐야 조금 자기 멋대로야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통보하는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는 일이 많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준님은 윽 하다가 저 사람 내가 못 이겨 이런 식으로 그냥 꺾어주고 많이 맞춰주는 거 그리고 밖에 나가서든 뭐든 내가 불편한 일이 있거나 화가 나거나 했을 때 와이프한테 좀 많이 짜증을 내세요 와이프한테 많이 짜증을 내세요 당신은 부모복도 있고 와이프복도 있어 그러면 더 잘 살아야지 그런데 뭔지 모르게 내가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야 내가 뭔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내 위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스스로를 조금 머리를 숙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드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스스로가 고개 숙이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 지금 현재 직업이라고 뚜렷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자영업을 안 하면 자영업 결과는 뭘 하든지 결과는 안 좋은데 지금 너 일하고 있지 소리가 분명하게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쉬고 계세요 그렇다면 직업 때문에 더더욱 물어보실 건데 창업하지 마라 뭔가 시작하지 마라 시작을 할 것 같고 일감이 들어올 것 같았으면 우리 기주님한테 들어왔어야 돼요 와이프한테 그런데 자꾸 우리 사장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나쁜 사람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무언가 사업을 차려놨을 때 현실과 부조화가 와가지고 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 막상 현실은 아니라는 거야 결과치는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야 조금 사고가 보편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혼자 독단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일은 사람 안 바뀌니까 위험할 수 있다 차라리 나는 직장을 잡으시고 직장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우리 기주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차라리 이분이 무언가를 하시면 성실성이 있어요 책임을 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무언가 내가 한 번 두 번 내가 계획한 일에 장애가 생기고 노선이 안 맞으면 에이씨 던지는 게 있어요 나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무리를 못 진단 말이에요 시작은 화려하지만 그러니 주도권을 바꿔라 그러면 실질적인 이득이나 가정 안의 발전은 훨씬 그게 낫다 이러한 점사 모든 거는 너가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장님이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쓴소리에 지금이라도 길을 열어라 반년 살았으니까 반백년 살았으니까 쓴소리에 길을 열고 내가 부족해서 배우는 것이 찌질한 것이 아니다 자존심 좀 꺾어라 그리고 아직은 삼재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삼재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형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시기에 올해든 내년이든 무언가 투자성을 벌려놓으면 결과치가 좋게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지 말고 굳이 내가 밥을 못 먹는 상황은 아니거든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시작할 것 같다라면 너 혼자 단독적으로 하지 마라 왜냐 사고가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조금 귀를 열고 차라리 와이프랑 경험을 하는 게 같이 와이프랑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와이프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귀를 여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좀 상의를 하면서 결정해라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쓴소리에 귀 좀 열고 사세요 우리 아버지 아셨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무리한 짓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럴게요 네